북한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 명단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보위부가 중국 여행에 나선 북한 주민들을 통해 탈북민 명단을 전방위적으로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보위부가 중국 여행 중인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 정보를 가져오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개인 여행 중 보위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